안녕하세요. 웹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플랫맵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필터맵부터 시작을 해서 배열과 이터레이터 그리고 제너레이터까지 순서대로 다뤄보았는데요. 사실 플랫맵을 다루려고 했던 게 처음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플랫맵 영상을 바로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다루면 좋을 만한 다른 주제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여러 영상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다뤘던 게 제너레이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플랫맵은 조금 뜬금없을 수 있지만 제너레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플랫맵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필터맵이 필터와 맵을 합쳐놓은 거라면 플랫맵은 플랫과 맵을 합쳐놓는 겁니다. 간단하죠? 플랫은 이렇게 배열이 다중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플랫, 말 그대로 플랫하게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맵은 이렇게 다들 익숙하실 거고요. 이걸 한 번에 처리해주는 게 플랫맵입니다. 에크마스크립트 2019부터 도입이 되었고, 노드JS의 경우에는 LTS 버전 기준으로 지금 버전인 12에서 플랫과 플랫맵을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플랫맵을 간단히 보면 무난해 보입니다. 그냥 이런 기능이구나 싶고요. 그런데 제너레이터를 오늘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플랫맵을 잘 활용을 하면 이트레이터나 제너레이터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얼핏 보면 제너레이터와 플랫맵은 서로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서로 대체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간단한 프로그래밍 퀴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에서 두 개의 아이템을 순서 상관없이 중복되지 않게 선택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배열 아이템 개수가 4개니까 4개에서 2개를 선택하려면 총 개수는 6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너레이터 없이 이터레이터를 직접 사용했다면 코드가 훨씬 더 복잡했을 겁니다. 제너레이터 덕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만 작성해도 충분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퀴즈는 플랫맵을 가지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배열에서 순서 상관없이 중복되지 않게 두 개 뽑는 퀴즈, 플랫맵 버전입니다. 같은 문제를 푸는데 코드는 정말 다르게 생겼습니다. 플랫맵 내부에서 맵을 이용해서 아이템 두 개를 선택한 배열을 반환을 하는데, 그걸 플랫맵이 한번 플랫하게 풀어주게 됩니다. 만약 플랫맵 대신에 그냥 맵을 사용했다면, 지금처럼 배열 안에 배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열 안에 배열 안에 배열, 3중으로 겹친 배열을 반환하게 되겠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플랫맵이 이터레이터나 제너레이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언급해보고 싶어서 간단한 예제들을 조금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위한 플랫맵과 제너레이터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활용해볼 만한 예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전에 본 퀴즈는 아이템을 딱 두 개만 선택하는 거였는데요. 이걸 두 개가 아니라 어떤 개수든 상관없이, 함수 매개변수로 받아서 선택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 편하게 바로 이어서 보셔도 좋고, 한번 미리 연습 겸 풀어보고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터 버전입니다. 아이템을 몇 개 선택하려고 할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Recursion, 제귀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제너레이터 픽 함수를 K번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 YLD를 보시면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YLD가 아니라 YLD 오른쪽에 별표가 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YLD 스타, 이 별표를 사용을 하면, 제너레이터 안에서 다른 제너레이터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YLD의 경우에는 값을 하나 반환하는 거라면, YLD 별표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너레이터가 반환하는 값의 개수만큼, 여러 번 값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제너레이터를 제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플랫맵 버전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플랫맵을 이용했을 때 코드입니다. 플랫맵을 이용하더라도, 제너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제기함수 사용은 피할 수 없긴 합니다. 마지막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플랫맵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맵을 사용을 하고요. 그게 아닐 때는 제기호출을 하면서 플랫맵을 사용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코드에 훨씬 익숙했었고, 플랫맵은 서서히 친해져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기존 선원형 프로그래밍에 훨씬 익숙한 게 보통 많다 보니, 종종 이렇게 함수형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방법이 좀 바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긴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예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영상들처럼, 물을 흐르듯 가볍게 보기에는 쉽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프로그래밍 퀴즈 하나 같이 풀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 일단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썼던 코드 예제들은, 따로 실행시켜 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 코드 문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오늘은 플랫맵을 어떻게 발용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제네레이터를 대체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흥미로웠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